오늘의 특별한 주일인데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출석성도 1차 목표인 30만 명이 달성이 됐어요 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일인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은사가 별로 없어요 은사가 별로 없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몇 번인지 정확히 세 번지는 않았지만 수차례 굉장히 중요한 꿈들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을 꿨다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고 예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주님의 방문도 받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꿈을 꿨다는 것이 아니고 그 꿈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고1 때 꾼 저의 소명에 대한 두 가지 꿈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또 신학생 때 꾼 온전한 해석이 적혀있는 투명한 성경책을 보여주신 꿈도 저는 오랫동안 그런 해석은 불가능하다 이런 해석은 세계 최고의 학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냥 강조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꾼 꿈들이 실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인류 역사상 마지막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교회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옛날에는 종말론들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제가 시안부 종말론에 빠진 적은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말세다 말세지말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제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와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삼중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감으로써 결국 여러분 이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전도자인 까르로스 아나콘디아가 와서 집회했던 올림픽 공원의 역도 경기장이었어요 역도 경기장에서 큰 집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강사가 저를 보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네가 엄청나게 큰 꿈을 가지고 있지만 개척한 지 15년 동안 성도가 25명 정도밖에 안 되고 부응이 안 되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구나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 교회가 앞으로 500명, 1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10000명 10000명이네? 양이 차질 않더라고요 왜 만명에서 그 다음 얘기를 해야지? 왜 만명에서 예언이 끝이 나지? 그래서 왜 만명에서 멈췄을까? 그게 항상 저는 궁금해서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이게 국내 교회를 말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내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구나 우리 교회는 심각한 매도를 당했어요 그로 인해서 성장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그런 공격을 당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지금 15만에서 20만 명 정도는 우리 교회에 모이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의 국내 성도 실제로 참석하는 숫자가 8천 명 조금 안 됩니다 8천 명 조금 안 되게 모입니다 그러나 이게 등록 성도가 아니라 출성 성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만 명 정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혀 이상하지는 않아요 또 당시 저는 울산에서 묵회하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본 올림픽공원 역도 경기장은 서울 사랑한 교회가 있는 오금동에서 지근결이에요 저희 집에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면서 간증하는 장면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한 3천 명이 모입니다 이게 25명 모일 때 꿈꿈이니까 3천 명이 모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3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제가 이동이 됐는데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들이 걸어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해 크리스마스 때에는 30만 명이 모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참 귀하하다고 생각했어요 3천 명 모이는 교회가 30만 명이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천 명 모이는 교회에 30만 명이 모이려면 10부 예배가 아니라 100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100부 예배를 드려야 30만 명이 예배를 드리세요 1년 안에 또 그렇게 큰 교회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엉터리 꿈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엉터리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멀티 사이트 처치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한 교회이지만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시와 국정을 초월해서 여러 장소에 모이는 하나의 교회 그런 교회라면 이것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멀티 사이트 처치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기하게도 2단 12와 첫째는 2단 12예요 두 번째로는 전국의 지교회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전국구 교회였어요 성대님 예배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2시간 거리에서 왔습니다 가까운 데서 오셨네요 가까운 데서 오셨네요 저는 3시간, 4시간, 5시간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국의 지교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서울로 그렇게 안 모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3천 명 정도가 모이는 상황에서 지금 3천 명 정도가 모이는 상황에서 30만 명이 돌파가 됐어요 여러분 꿈에서 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처럼 하나님은 꿈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결국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그들을 합한 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30만 명이라는 것을 평가절하하기 쉬워요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기 쉽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라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목사님들이 뭐 하려고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국 교회 그것도 우리 교회가 무슨 초대형 교회가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초대형 교회가 아니거든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외국 교회 그것도 단임 목사와 여러 교회들을 감독하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가지고 부목사로 들어오겠어요 또는 신학교 총장이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신학교 총장이 우리 교회 여러분 부목사로 들어오겠어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들어보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또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 세미나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서 이 진리만이 이런 사역만이 진짜 아프리카가 살 길이다 우리나라가 살 길이고 아프리카가 살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라들이 모여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치우전도 대성회 때 나타나는 엄청난 피력과 기적들을 보고 여러분 그분들이 감동이 돼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돈을 풀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진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는 성령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의 감동을 받고 순수하게 여러분 아프리카를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목사님과 교회들이 우리 교회로 합류하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대형 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형 교회들이 돈을 가지고 교회들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처럼 진리 때문에 그렇게 교회들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 때문에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목사들이 몰아오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단사령권들이나 일부 목사들은 우리가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교회들이 많아진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들 합니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보다 다른 교회나 다른 성교단체에서 여러분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지원해낸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목회자의 활동비로 매월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한 교회에 지원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개척하는 교회도 많지만 들어오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거 결국 이주머니에서 저주머니로 놓는 거 아니냐 다 예수 그리토의 교회인데 이주머니에서 저주머니로 그냥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밥 존스 목사님과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그 간증을 통해서 드러난 대로 현재 교회 안에서 불행하게도 약 80% 정도가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올바른 복음과 진리를 들으면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알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약 80%가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지옥행이 20% 청국행이 80%로 획기적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목회자 세미나 때마다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나면 목사님들 중에서 97%, 98%, 99%가 자기가 가짜라고 자기가 지옥에 가게 생겼다고 지금 회귀하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한다고 여러분 결신하고 있어요 물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실제로 거듭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상당수는 그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아프리카의 신자들은 또 어떻겠어요? 신자들의 상황은 더 처참하고 참담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프로테즈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비가시적인 교회는 참교회가 30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인지 모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비가시적인 교회가 300% 이상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300%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습니까? 점점점점 이게 들불처럼 번져가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여파로 열방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만 돌파는 결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꿈꾸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성취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울산에서 이 꿈을 꾸고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 수많은 목사들이 비웃었어요 만 명이 넘게 되리라 개척한 지 15년 돼서 25명밖에 안 보이는 저 작은 교회 목사가 돌았나 봐 저거 완전히 미쳤나 봐 자기 교회가 만 명이 넘는데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도 5천 명이 안 되는데 자기 교회가 만 명이 넘게 될 거고 조금 있으니까 30만 명이 넘게 됐는데 저거 완전히 미쳤어 저거 완전히 돌았어 또라이야 모든 사람이 비웃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꿈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여러분 지난주에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달성이 된 것이 이것이 여러분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종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차 목표를 100만으로 정했어요 원래 2차 목표를 50만으로 정했어요 아는데 싱겁다 이건 싱겁다 30만 50만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2차 목표를 100만 명으로 세웠어요 과거에 여러분 여의도수 목표가 물론 단일교회지만 한장서에만 있는 단일교회지만 성도수가 등록성도겠죠 70만 몇 가지 갔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100만으로 정하자 그래야 이게 좀 비전으로서 동기부여가 되고 사람들이 꿈을 꾸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2차 목표를 100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속지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작은 일을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만 명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2차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목표 여러분 속지 100만 명 하고 그 다음에 300만 명 하고 그 다음에 1천만 명 하고 그 다음에 3천만 명 하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1억 명 하고 그 다음엔 모르겠어요 지목사님처럼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10억 그러는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꿈꿨던 게 10억인데 여러분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를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끝없이 여러분 뭐 설정 10억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상향조정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것인데 여러분들은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 wider 하나는 이집니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생년월일